만련병장님은 군대 제대 하루 남은 만련병장의 기쁨을 댄스로 승화시켰다고 합니다. 어떻게 기쁨이 표현이 될지 음악 주세요. 서태지와 아이틀이네요. 정말 떠나는가? 군대를 정말 떠나는가? 나 내일 제대하는가? 여유가 있습니다. 맞아, 맞아. 아, 나 군대 다닐 때 이거 많이 쳤어. 나도, 나도. 아, 이거 병장들이 많이 쳐, 이거. 여기까지입니다. 야, 만련병장. 여유 있는데, 여유 있어요. 아니, 뭐 이렇게 현란하게 추는 춤은 아닌데 느낌이 확인데. 만련병장 느낌이 확실히 나는 개인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1라운드 듀엣국 대결. 두 번째 주의 대결 결과를 발표해 드립니다. 과연 누가 2라운드에... 그거는 동작을 해보셔서는 도ら 소식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발표해 드립니다. 엔진 수 있는 기준으로 발표해 드립니다.